안녕하세요. 뽕이네입니다. 싱싱한 먹거리와 볼거리까지 풍부했던 뽕이네 캠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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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밥을 왜 챙겨요? 비 오면 뱃으로 만들어야지 뱃으로 만들어야지 뱃으로 만들어준 여자 매번 설레는 캠핑 언제나 즐거운 가족 캠핑이에요 언제 807매데라 갔다 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뽕뽕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발열근 동반이 가능한 푸른 바다 오토 캠핑장입니다 와 바로 앞에 바다가 있네 뽕뽕님들 뭐하고 있어요 내 배고프다 밥 주세요 밥 지금 다들 배가 너무 고파서 캠핑장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더라고요 뭐해요 얼른 얼른 안하고 내 배고프단 말이에요 얼른 다녀와야겠네요 뽕마미 내 얼른 다녀올게요 기쁨아 뒷일 부탁해 아이고 혼자 할 수 있겠지 나도 같이 할게 이거 뭐 혼자서 하고 오면 되지 원터치처럼 그냥 팽 받고 폴대 받고 처음이지 한번 해봐야지 아이고 엑셀 부터 일단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무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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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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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엄청 맛있네 통일한 꿀빵이 있는데 맛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 오늘 아빠 한 시간 기다렸다 애가는 기다린 보람이 있네 골고란. 아 이제 좀 쪄다 배가 좀 졌다 아 위가 오빠 죽는 줄 아는 거야 얘가 은인이 있어요 은인이다 생명 애가 배고 오니까 자 원칙이야 또 다시 올라간다 이비로 좀 더 올라간다 엄마랑 아빠 쪽은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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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막 산이가 에이 또 갑자기 산이 교체 들 적도 없나 통영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체험까지 가능한 반려견 동반 카페에 왔습니다 카페 앞에 주차장도 있어요 제주도 느낌이 납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수박 쥐가 먼저 마시고 있대 아 쓰다 100% 수박이다 수박 향이 낫다 수박 아 아 으 오늘의 나의 바람 홈사장 당신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롤 배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큰 걸 잃을게요 오우 안녕 와.. 크다 안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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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까지 먹을 뻔했다 여긴 하얀 머리 이야 여긴 머리 뭐 흠흠흠 흠흠흠 어느냐 까꿍 까꿍 말 똥꼼하게 말투 흠흠흠 제주도 조랑말 같은데 아아들 빨리 털어봐라 아아 래퍼하는 애들 같던 머리 스타일이네 잘 있어라 빠이빠이 아주 귀엽다 이거 당신하고 어릴때 봉숭아 봉숭아 손톱에 물들이고 했는거 아이가 봉숭아 곧 살고 있고 오우 주차공간이 꽤 넓네 터널이라고 하는거 완전히 시원하네 여름에 오기 딱 좋은데 이거 해저터널인데 아코레엄처럼 물고기가 보이고 이렇지는 않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물고기는 안 보이네 다들 그런줄 알더라구요 통영 해저터널은 바다 양쪽을 막아 생긴 공간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후 다시 방파제를 철거해서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매달하네 그래서 초점이 시원하더라구요 그래 미랑은 미랑 어른 고를 정도 되나? 흐흐흐흐흐 아 완전 뜨거워 완전 이거는 덥네 기타 남은 미랑 어른 고를 정도 개개받고 공간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 덥다. 아 빨리 들어가고 싶다. 냉장고 속으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천국이네 여기가. 우와 바람쥐. 천국이네. 천국이네. 아 그 그런 곳에 관광객들이 잘 끊이지 않네. 다 이유가 있네. 천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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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까 이거 바다 한번 봤나? 바다가 아름답네. 아 맞다. 여기가 낚시 포인트가 있다던데. 아 여기 낚시 캠핑하러 많이 오겠네. 아 그럼 두 분 낚시 다녔송. 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나는 텐트를 지키는 거야. 아 혹시 몰라서 낚시대를 챙겨왔지요. 근데 제 낚시 처음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낚시 할 줄 모르잖아. 그래도 먼저 나는 낚시 해가지고 뭔가 하나 잡았는데. 고기 빼고는 다 잡힐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한 개는 그때 연결하나는 거 모르면 이거 보고. 왜 어렵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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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내라고 하고. 이걸 적당히 이 정도 올리가. 으응 감아라. 그래가지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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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meus. 엎드려갔다. 아아앗? 으윽. 으으으윽. 으윽. 에이. 나는 또 미역겠네. 하아앗? 소호. ameriiiis. 으윽. 목 launio- 우연이제. 흥. 저것 저 끝에 쟤는 데가 아니죠 저거 저 안을 더 가뿐거 아이가? 저 안을 더 가뿐거 아이가? 저 안을 더 가뿐거 안되는데 저 안을 더 가뿐거 안되는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뿐거 아이가? 너무 아는데 저 안을 깔아버렸어 너무 높아버렸어 조정이 안된다 아 끝났어 성공했네 이쁘다 이쁘다 이름도 모르겠지 우리 비보기가 처음으로 기념 생긴게 희한하게 예쁘다 예쁘다 빨리 놔줘야 되겠다 다 잘되지 아이고 어째 뺐지 큰 놈이 되거든 오늘아 다음에는 백 큰 거 많이 잡을게 영영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해물탕 오늘의 저녁 메뉴는 내가 어제 수산시장가서 싱싱한 해물을 여러가지로 싸왔지 나 잘했지 선생님 해물 잘했어 해물 잘했어 오븐com 해물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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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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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은 너무 맛있으니까 몸이 쓸려 몸이 막 괴물처럼 꿈뚫꿈뚫 낙지처럼 막 낙지 또 엉덩어 아 아 아 아 아 빨리 으 으 으 으 왜 으 으 아. 어머. 우리 끈 붙였다. 가만히 있어소. 가만히 있어봤다. 거의 꼬리 많네. 아유. ㅎㅎㅎㅎㅎ 어색 엄청 고소하네. 그냥 오일과 좋았다. 응. 직접 기르는 자위라서. 눈치 안 맞춰봐라. 엄청 고소하나 눈치로 왔다. 하긴 making a thing. 아 뼈찌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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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약한 사이트는 바다가 보이는 14번입니다 으 으 으 관리동에는 공룡시설이 있습니다 개수대가 여러개 있고 전자렌지도 있어요 샤워실은 목욕탕처럼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청결했습니다 이곳은 매점을 운영하지 않아요 널찍한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제 캠핑 장비를 정리합니다 클린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